현재는 외벌인데 8개월 뒤에는 일을 다시 시작할 예정입니다 신생아 대출로 내 집 마련할 예정인데 풀 대출 5억 받아도 괜찮을까요? 참고로 남편 연봉은 3,800 정도입니다 제가 항상 상담 영상을 많이 만들어 놓습니다 그런 영상도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5억을 풀 대출을 받는다는 얘기는 어찌 됐든 간 집을 6억 이상을 산다고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러면 내가 5억을 갚을 수 있느냐 갚는다는 거는 우선 이자를 낼 수 있느냐 그리고 물론 원금 갚는 거는 저축의 개념이라고 보면 어떻게 된다고 쳐도 우선은 내긴 내야 되니까 그러면 5억이면 한 200 가까이 낼걸요? 200 가까이 내가면서 버틸 수 있는지를 스스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항상 말하지만 연봉의 한 대여섯 배가 적정한 집이고요 10배 정도면 리스크가 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외벌인데 나중에 8개월 뒤에 일을 다시 시작할 예정이시면 다시 시작하고 한 1년 이상 일하고 그리고 일하는 게 직장이 흔들리지 않는 되게 안정적인 직장이라는 게 확실하다는 보장이 있더라도 두 분 연봉을 합쳐가지고 예를 들어 한 5, 6천 정도 된다 그러면 한 5, 6억 정도 짜리를 사는 게 최대치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 정도가 좋다 그러니까 더 작은 거 사야 되는 거죠 만약에 내가 일할 예정이고 일할지 안 할지 또 애매하기도 하고 일을 했는데 정규직은 아닐 것 같고 또 급여가 꾸준히 상승하는 것도 아니고 또 아이도 있고 아이가 점점 커지고 애가 돈도 많이 나갈 것 같고 약간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단순히 집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유지할 수 있는지를 따지는 게 더 중요합니다 외벌이 350이라 생각하고 남편과 절약하려고 노력합니다 대출이자 갚으려고 매달 저축률 60% 이상 달성 중입니다 네 맞는 말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이 돈 가지고 어떻게 살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아니 우리가 지금 숨만 쉬어도 300 나가는데 어떻게 삽니까? 그러면 진짜로 월급이 반이 됐다고 생각해보세요 내가 예를 들어 남편이 매벌이를 해요 남편이 600을 벌고 있어 근데 갑자기 어떤 사고가 터졌든지 뭔지 모르겠지만 회사를 그만두게 됐든지 어떻게 돼서 300 버는 대로 진짜 간 거야 이직을 하게 됐어 그러면은 왜 그동안 숨만 쉬어도 300을 썼는데 월급이 300밖에 안 되냐라고 한탄하면서 소리치실 건지 진짜 이제 300의 소득에 맞춰가지고 살아야 될지 그건 뭐 너무 당연한 거잖아요 아니 소득이 줄어들면 사람은 다 살게 돼 있습니다 근데 왜 못 산다라고 말을 하냐? 내가 소득이 높은 거를 기준으로 생각하니까 그런 거죠 우린 600 버는 사람인데 어떻게 이러고 살아? 라고 생각하는 것도 내 마음속에 있는 문제인 거고 그렇기 때문에 반대로 우리가 소득이 높더라도 300 정도는 그냥 우리 돈이 아니다 라고 생각하고 빼놓은 다음에 우리는 둘이서 300 벌어 라고 생각하고 이걸로 살아야지 이걸로 저축도 하고 어떻게든 집도 구하고 해야지라고 마음을 먹으면 또 사라지는 게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문제는 다 자기 마음속에 있는 것이지 이게 외부의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지금 뭐 월 맞벌이로 얼마 벌고요 안정적인 기업이고요 뭐 저희는 대기업인데 뭐 신혼여행은 이 정도 가야죠 라고 말하는 것도 다 그냥 자기가 생각한 그 기준이 너무 높아서 그런 것이지 낮춘다고 해서 아무런 문제가 생기는 게 없어요 그래서 거꾸로 생각하면은 내가 지금 뭐 천만 원을 번다고 해서 이게 내가 70대 80대 90대도 천만 원을 버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버는 돈의 상당 부분은 미래에 내가 늙고 어떤 능력이 적어져서 돈을 못 벌게 됐을 때를 위해서 미래로 좀 보내놔야 되는 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걸 천만 원 번다고 천만 원을 다 쓰면 안 돼요 이 중에 한 절반 정도는 쭉 떼가지고 미래를 위해서 보내주셔야 되는데 내가 천만 원이나 버는데요 뭐 나는 뭐 이 정도 버는데요 뭐 내가 뭐 왜 여행을 못 가고 내가 왜 이런 차를 못 타고 내가 왜 이런 거에 이렇게 구질구질하게 살아야 돼요 라고 생각하는 순간 그러면 답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미래가 되면은 과거를 후회하게 되겠죠 아 그때 좀 미래로 돈 좀 보내놓을 걸 이라는 후회를 항상 하는 것이고 그런 후회들을 많은 노인분들이 많이 하시죠 그때 좀 젊을 때 돈도 좀 잘 좀 불려놓고 모아놓고 할 걸 이런 생각들도 하시지만 그때는 과거로 돌아갈 방법이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것이고요 반대로 내가 지금 돈이 많아 돈이 많으면 뭐 좀 쓰셔도 됩니다 근데 대부분의 어떤 직장인 분들은 특히 내가 돈이 많다고 착각하는 게 훨씬 많아요 실제로는 돈이 그렇게 많지 않은데 앞으로 꾸준히 안정적으로 돈을 벌 거라고 착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내 소비 수준은 이 정도에서 멈출 거라고 착각을 하는 거죠 실제로는 이게 계속 늘어나는데 저희는 딩크라서 애가 없어서 소비가 안 늘어날 거예요 안 그렇습니다 나이가 들고 하면은 딩크족들도 소비가 늘어나요 어쩔 수 없이 그게 안 그렇더라고 그러니까 아이가 생기면 아이가 생긴 것만큼 또 마음가짐을 바꿔 먹어 그래서 애한테 돈이 들어가니까 우리한테 안 써야지 이렇게 하는데 또 반대로 또 애가 없으면 애가 없으니까 또 많이 써요 그래서 또 저축이 또 안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결국에 마음가짐 내 마음속에 있는 문제의 기준이 차이가 있는 거지 뭐 어떤 상황이 되면 저도 알아서 정신 차리고 잘할 거예요 라고 추측하시면 안 됩니다 내가 지금도 못하면 나중에도 못해요 지금 잘해도 나중에 못할 수가 있는데 아 저는 앞으로 마음 먹고요 저 앞으로 3개월 동안 뭐 살 열심히 빼겠습니다 이렇게 말은 할 수 있지 그러면은 당장 오늘부터 식단 조절하고 운동해야 되는데 다음 주부터 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면은 아 다이어트는 글렀구나 라고 말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결혼 계획이 없는 30대 후반 1주택자입니다 2주택자 되려고 돈 모으는데 너무 힘들어요 응원 좀 해주세요 응원하고요 결혼 계획이 생길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결혼을 할 생각도 한번 해보세요 결혼이라는 게 뭐 계획만 가지고 되지도 않지만 사실 계획도 안 가지고 있다라고 말하면은 결혼하기가 더 힘든 거 같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뭐든지 무언가 변화가 생기려면 노력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 노력이라는 거라는 것도 어찌 보면 마인드예요 그래서 내가 이거를 열심히 진심으로 해야지라고 마음 먹어도 잘 안 되는 게 노력이거든요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뭐 나이도 있고 굳이 뭐 내가 결혼을 해야 될까 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찌 보면은 정말 좋은 사람을 만났으면 결혼도 하고 하실 수도 있는 분들이 만나려는 그런 행위 자체도 안 하고 내 어떤 일상 바운더리 집 회사 집 회사 왔다 갔다 하는 거에서 벗어나려고도 안 하고 노력을 하는 어떤 변화를 노력하지 않았기 때문에 좋은 사람을 못 만나는 걸 수도 있거든요 근데 내 주변에는 이렇게 좋은 사람이 없네 라고 그냥 변화를 하려고 안 했던 거를 그냥 합리화를 해버린 다음에 주변에 좋은 사람이 없어가지고 결혼을 안 하게 됐습니다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한 4,50대 정도 되셔가지고 나중에 어? 나는 알고 봤더니 결혼을 하는 거를 좋아했던 사람이었네 라고 깨달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는 방법이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내가 정말 결혼을 하려고 노력을 해봤는지도 한번 생각은 해봐야 돼 그러니까 저는 비혼주의라는 거는 결혼을 하려고 극도로 노력을 한 다음에 아 나는 결혼을 하는 게 안 맞는 사람이라는 거를 깨달음을 얻은 거 그러면 저는 비혼이 맞다고 보는데 엄청난 노력을 한 적은 없어 그건 아니고 그냥 주변 사람들이나 어떤 뭐 SNS나 또 미디어나 이런 데에서 결혼은 안 좋다더라 라는 얘기를 그냥 듣고 어차피 난 노력을 안 했지만 세상이 이렇다는데 뭐 내가 굳이 그렇게 노력을 할 필요가 있나? 라고 하면서 비혼으로 가는 거는 나중에 후회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결혼을 해서 못 사는 사람도 많지만 결혼해서 잘 사는 사람들도 많거든 근데 중요한 건 내가 결혼을 해야 되는 사람인지 안 해도 상관 전혀 상관없는 사람인지 본인이 정말 아주 객관적으로 잘 판단했을까? 에 대해서 스스로도 한번 의심해 볼 필요가 있어요 남이 내 인생 대신 살아주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내가 이 세상에 뭐 좋은 사람 없어요 라고 말은 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그런 사람이 내 눈앞에 지나가고 있는데 내가 놓쳤을 수도 있는 거니까 적절한 갈아타기 시기는 언제일까요? 최근 7억 아파트 주담대 4억 대출로 매수했습니다 다음 투자 전략은 갈아타기 먼저 잡을지 대출금 줄여놓기를 할지 고민이에요 갈아타기를 고민하고 계시는데 이거 봐 우리나라 한국 사람들이 얼마나 지금 빨리빨리 급한지를 알 수 있습니다 보세요 지금 최근에 7억짜리 아파트 주담대를 매수했어 최근에 샀는데 뭘 갈아타기를 고민해요 지금 갈아타기는 최소 2년은 보유하고 나서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올해 만약에 샀다 그러면 한 25년쯤 25년 중순? 한 가을쯤? 앞으로 1년은 그냥 갈아타기 고민하지 마세요 그 1년 사이에 많은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정책이 바뀔 수도 있고 상황이 바뀔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걸 뭘 갈아타? 갈아타기는 지금 이거를 첫 집을 사신 걸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주식이 아니에요 부동산 주식이 아니야 내가 이걸 사가지고 1억이 올라도 1년 안에 팔잖아요 그러면 양도세를 한 7천만 원 넘게 냅니다 그러니까 버는 게 하나도 없어요 갈아타기라는 거는 내가 이제 보유한 지 보유한 지 한 1년 정도쯤 됐을 때 그쯤 됐을 때 이제 슬슬 알아봐도 사실은 약간 좀 빠른 느낌이 있고 한 6개월 정도? 6개월에서 한 4개월 정도쯤 6개월? 6개월 정도쯤부터 한번 바짝 한번 알아보는 게 차라리 나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럼 그 사이에 뭐 합니까? 지금은 어차피 뭐 대출 끼고 집을 사셨으면은 원금 갚고 있는 거지 뭐 아마 대부분 이제 내가 집을 살 때는 내가 가진 돈의 거의 최대치를 쓰기 때문에 2년 텀을 가지고 생각하시는 게 좋아요 2년 정도는 그냥 대출 갚으면서 원금을 어쨌든 쭉 낮춰 가면서 이자 내고 이제 버티기 가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미리 미래의 소득을 당겨 가지고 산 거니까 먼저 땡겨 쓴 거를 갚는 거니까 너무 당연한 거죠 그리고 이제 2년을 보유하게 되면 정확하게는 이제 2년이 딱 지나는 순간 세금적으로 문제는 없습니다 물론 뭐 이제 15억, 20억 이런 것들을 사면은 1주택자도 세금을 내긴 하는데 대부분의 분들은 뭐 그 구간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웬만한 분들은 내가 한 채를 가지고 있거나 한 채에서 뭐 일시적 2주택으로 왔다 갔다 하는 거 정도로는 세금을 잘 안 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주택은 약간 비과세 상품이라고 봐도 돼요 취득세가 뭐 있긴 하지만 그게 뭐 아주 크진 않아요 그렇게 그냥 대출을 갚아가면서 2년 차쯤 됐을 때 상황 봐서 뭐 내가 연봉이 좀 높아졌거나 하면은 조금 더 좋은 데 가는 거고 아니면은 이 집은 뭐 충분히 내가 만족을 해 근데 내가 뭐 연봉이 좀 높아졌어 근데 약간 여유자금이 좀 생겼어 그러면 이걸 가지고 뭐 두 채로 갈지 아니면 뭐 주식을 할지 아니면 뭐 코인을 할지 아니면 뭐 창업을 할지 뭐 이런 식으로 아니면 뭐 대출을 더 갚을지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은 너무 빨라 뭐 산 지 얼마 됐다고 뭐 바꾸려고 그래 안 됩니다 연봉이 1억 대구 외벌입니다 초 6, 아이 한 명이 있고요 6억짜리 집 대출 다 갚았으면 10억짜리 집으로 갈아타도 될까요? 집이 강서구라서 좋은 동네는 아니에요 같은 동네에서 대단지로 이사하려고요 갈아타도 되지만 갈아타는 걸 별로 그렇게 추천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더 좋은 집에 가서 살고 싶은 그런 니즈가 있는 건 저도 다 알죠 알고 그게 뭐 나쁜 것도 아닌데 저는 대출이 없으니까 대출을 더 받아가지고 저는 연봉이 뭐 1억이지만 이미 6억짜리 현금화된 집이 있으니까 여기에 대출 4억 더 받아서 10억짜리 아니면 12억짜리 가면 뭐가 문제입니까?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걸 투자를 할 수는 있겠죠 투자를 할 수는 있지만 실거주는 완전 다른 얘기다 그래서 연봉이 예를 들어 1억이다 그러면 절대 적은 금액은 아닙니다 근데 연봉이 1억이 적은 금액은 아니죠 혼자서 벌기에는 근데 이걸 맞벌이라고 생각해보면 연봉이 1억인 분들이 꽤 많아요 그리고 맞벌이로 연봉 1억보다 더 버는 분들도 사실 좀 많고 그리고 그런 분들이 좀 더 비싼 집에 많이 모여 삽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한번 느꼈던 건데 지금은 아닙니다 지금은 광교도 많이 비싸졌어요 지금 광교도 많이 비싸져가지고 예전처럼 제가 살 때 광교에서 제일 좋은 집이 한 7억 정도 할 때 7, 8억 정도 할 때는 광교에서 삼성전자 다니면 그래도 그 동네에서 나름 그래도 소득이 좀 괜찮은 축에 속했었습니다 근데 아마 지금은 아닐 겁니다 지금은 이제 집값이 많이 비싸져가지고 이제는 단순히 회사원 정도로는 그 정도 소득 버시는 분들은 그 동네 많이 살 것이다 그래서 실거주를 한다는 거는 어찌 됐든 간에 그 동네에서 거주를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내가 좋은 집 가서 살아요 라는 거는 저도 이해하지만 집만 좋지 나머지는 좀 약간 허덕허덕하게 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좋은 집에 가서 사는 거 소득 대비 그러니까 자산이 많다고 해서 소비를 많이 할 수 있는 건 또 아니거든요 특히 부동산 자산은 더 그렇습니다 그래서 소득이 높은 상태에서 조금 더 비싼 집에 가는 거를 저는 개인적으로 좀 추천을 드리는 편입니다 대중들의 견해와 반대로 선택해야 부재될 수 있단 말에 공감하시나요? 아는 분은 이렇게 금리가 높아서 사람들이 안 살 때 오히려 아파트 매수를 노려야 한다 하더라고요 저는 그거에 대해서도 큰 틀에서 공감한다라고 영상도 많이 찍었었고요 지난 라이브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소위 말하는 곡소리 투자법인데 다들 뭔가 곡소리가 나가지고 절대 이거 하면 안 되라고 할 때가 사실은 기회인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이제 부동산 투자를 처음 시작했던 금융위기 직후에 집을 사면 정말 큰일 난다 절대 집 사지 마라 왜 너는 집을 사고 날리냐라고 제 주변 사람들 100명 중에 99명이 말릴 때 그럴 때가 사실은 가장 저점이고 그럴 때가 가장 어찌 보면은 벌어도 많이 벌 수 있는데 그 곡소리 투자법이라는 거는 모든 거에 다 통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진짜 곡소리 나서 죽는 데가 있고 곡소리 났는데 이제 곡이 조만간 끝나고 이제 살아나려고 하는 동네가 있는 거지 그러니까 아 곡소리 나는 곳은 무조건 투자 가치가 높구나 라는 또 이상한 이분법적인 사고방식이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근데 그건 절대 아니고요 그렇게 사람들이 뭔가 다들 나쁘다고 말하는 거는 어찌 보면 약간 감정적인 선택인데 그걸 이성적으로 분석을 해봤을 때 사람들이 지금 뭔가 착각하고 있다 라는 거를 캐치할 수만 있다면 그때가 저점일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그게 모든 곳에 다 통하지는 않는다 그래서 남들과 다르게 가야지 돈을 법니다 라는 거는 맞다고 보고요 근데 남들과 다르게 가야지만 돈을 법니다는 아니라고 봅니다 어떨 때는 남들하고 같이 가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특히 이제 상승장 같은 게 오면은 특히 이제 금융 상품 같은 것들은 금방 사고 금방 팔 수 있는 그런 상품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은 올라갈 때 남들이 같이 와 할 때 같이 들어가는 게 사실 성공률이 더 높기도 합니다 근데 반대로 이제 부동산이든 뭔가 매수도 힘들고 매도도 힘들고 이런 물건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사실 곡소리 날 때가 어찌 보면 그 사람의 심리 상태와 실제 시장의 어떤 그 분위기 변화가 약간 미스매치가 나는 경우들이 있죠 워낙 이게 시장이 느리게 움직이니까 근데 막 금융 상품 같은 것들은 막 바로바로 이제 즉각적으로 반영이 되니까 이런 것들은 너무 반대로 곡소리에 투자한다 그러면은 진짜 내가 어느 순간 장례식장 그 주인공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심하시는 게 좋아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